김성수 1891년 10월 11일에서 1955년 2월 18일 한국의 정치가, 교육자, 언론인 경성방직회사 창설, 동아일보 창관, 보성학교 인수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51년 이대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사임하였다. 본관은 울산, 호는 인천이다. 1891년 10월 11일 전라북도 부창에서 태어났다. 송진우, 백관수 등과 교유하였고 1914년 일본 와세다 대학 초도전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 뒤에는 운영난에 빠진 중앙학교를 인수하고 1917년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9년 경성방직회사를 창설하여 경제자립과 민족자본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1920년 동아일보를 창관했다. 1932년 보성전문을 인수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1938년에는 진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8개인 이사 및 동연맹 산합비상시생활개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후에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총무위원, 흑마보국단 결성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합병제,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했다. 1945년 8.15 광복 뒤에는 미군정청 수석고문관을 거쳐 1946년에만 한국민주당 수석청무, 총재, 동아일보사 9대 사장, 대한 독립촉성국민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1947년 신탁통치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1949년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이 되어 1951년 이대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여 이듬해 5월 사임하였다. 같은 해 12월 민주국민당 고문이 되었으며 그 후 야당에서 활약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취소되었다. 2017년 건국훈장 대통령이 취소되었다. 2015년 도력하고 계약된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자 장단에 포함되었다. 1일 전 업체로 투입히 지겨주 시장에서 지지율을 받았다.